제 이름은 신효진이고, 나이는 11살이고, 희망하는 포지션은 로스입니다. 스트라이크! 59! 제 이름은 박근혁이고, 11살. 오케이! 스트라이크! 68! 저는 이 학교에서 재학 중인 16살 박근혁이고, 포지션은 없습니다. 109! 저는 14살이고, 이름은 송셀이고, 희망하는 포지션입니다. 32! 안녕하세요, 저는 이은수이고, 90살이거든요. 99! 제 이름은 이숭채이고, 야구 경력은 3년이고, 신중한 고등학교는 대하수입니다. 저는 박근혁이고, 13살입니다. 야구는 2살이고, 이중은 6수입니다. 디네임은 주도이고, 16살이고, 포지션은 2수입니다. 104! 스트라이크! 제 이름은 정연규이고, 나이는 16살이고, 희망하는 포지션입니다. 스트라이크! 87! 제 이름은 김영호이고, 13살, 희망하는 포지션입니다. 아, 오케이! 저는 16살 김여환입니다. 희망하는 포지션은 10살이고요. 98! 제 이름은 김수환이고, 나이는 18살이고, 상하는 정연규입니다. 제 이름은 정민혁이고, 나이는 16살이고, 야구 경력은 올해 2년 차이고, 희망 포지션은 10살입니다. 오케이, 배, 다음! 오케이! 23살 정정인입니다. 야구는... 오케이, 굿볼! 멋있다, 멋있다! 80, 하나 더! 저는 김민호이고요, 포지션은 4도이고, 나이는 16살이고, 굿볼! 88! 제 이름은 박진정, 13살이고, 희망하는 포지션은 10살입니다. 오케이, 43! 자, 다음 분! 저는 16살 김원재입니다. 말하는 포지션은 9살이고요, 발 넘기겠습니다. 이야! 고맙아! 106! 저는 14살 윤용준이고요, 희망하는 포지션은... 아이고, 나이 최종 수준이 있네! 안녕하세요, 저는 16살 달려야 되고, 포지션은 중견수입니다. 오케이! 97, 하나만 더! 제 이름은 나동형이고, 나이는 16살이고, 희망하는 포지션입니다. 102! 다음! 제 이름은 13살 공유광이고, 희망하는 포지션은 6격수입니다. 72! 저는 이 학교 제 학교는 16살 전지훈이고, 포지션은 1호수입니다. 96! 제 이름은 전 레몬이고, 16살이고, 저는 1호수입니다. 나이스 월! 112! nonex2 히힌 전민단 두 가족 좀 부 blossoming 50! 총 2% 백후 남검 광야 這의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